저 너무 무서운 언니 같지 않나요? 무서운데 예쁜 언니예요 그렇지만 무섭고 싶지 않아요 난 착한 사람이에요 다들 저한테 이런 착이 더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되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좀 멋있는 언니 좀 노는 언니 약간 이런 느낌의 스타일인데 이런 게 잘 어울린다고 해서 저도 이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멋있는 여자! 귀여워